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엔카운트다운 대기실에 와있습니다 으으 맛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우상이는 포켓몬 밖에 얘기한다 긴장돼 틀릴 것 같아 슬리퍼린 도둬 슬리퍼린 도둬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린 도둬 슬리퍼린 도둬 이렇게 많은 스테이지를 이렇게 많은 스테이지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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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인데 우리 엄청 많았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땡기다 너무 좋았어요 감동이었어요 고맙고 아리가또고자이마쓰 아리가또고자이마쓰 요 아이스테루요 우상짱 토크쇼를 하고 또 이렇게 cj 이렇게 구스를 탐방을 했어요 아 예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지금 저희가 아까 1시 45분쯤에 이동을 했잖아요 지금이 3시 17분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오한이 벙벙하지 않았었어요 저랑 상우랑 했던거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연습할때보다 훨씬 잘했어요 상우가 상우가 근데 상우가 귀여웠어 한국팬분들은 우리가 계속 일본어만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본팬분들은 다 웃어줘요 진짜 좋았어 상우가 상우가 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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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러 상오크 웃긴게 내가 또 뒤에서 통역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보셨어요 어?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근데 야라야라야라 너무 웃기다고 너무 웃기다고? 네 오프닝이라서 방송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안 나가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 8천여분의 일본 팬분들께 저희 스누퍼를 알리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호잇 스누퍼 화이팅 안녕하세요 스누퍼 화이팅 세민입니다 네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자고 싶다 저 지금 호텔 방인데 이게 제 방이거든요 네 근데 안 열려요 왜인줄 알아요? 왜요? 당연히 안 잠길 줄 알고 왜? 안 잠길 줄 알고 안 잠길 줄 알고 바보네 칠거는 포장 넣고 바보네 당연히 안 잠겨요 당연히 잠기지 아니 근데 순간 궁금해가지고 시도를 해봤거든요 다시 한 번에 들어 여기가 저쪽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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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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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거는 어디에 카드 어디에 들어 카드 나 저기다 꽂아넣지 저기다 꽂아넣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안 잠길거라 생각했어 아 여기? 어 여기 있으니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바보다 그지? 니혼의 밤거리는 아야 도쿄의 밤거리 아름다운 도쿄의 밤거리 도쿄의 밤거리 어때 형이 만들었어? 근데 약간 리메이크해서 만들어봤는데 어땠어? 이거 원래 뭐해줘? 내 나이가 어때서? 도쿄의 밤거리 도쿄의 밤거리 도쿄의 밤거리 도쿄의 밤거리 여러분 여기 어디죠? 파워레코드 앞이에요 하라죽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타워레코드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여기가 하라죽타워레코드라는 곳이라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뭐 나눠주잖아요 이게 스누퍼를 알릴 수 있는 카드 같은건데요 역사 같은건데 이걸 뭐라 그러죠? QR코드를 이렇게 보면은 저희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뭐가 있냐면요 스누퍼오피셜과 스누퍼 재팬트위터와 스누퍼 페이스북과 그리고 스누퍼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걸 나눠줌으로써 저희가 인기를 얻게 되는 건가요? 인기라기보다는 인지도를 얻게 되는거죠 그럼 지금 당장 나눠주러 가자 아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뿅으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부끄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는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셔서 어제 KCON 하신 것도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어제 일본인분들이 오우 슬퍼! 어제 KCON에서 왔다고 그걸 얘기 드렸어 정말 감사합니다 더하겠다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든 나눠주겠습니다 점원분들에게 나누된 놀이 카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동키호테 앞입니다 동키호테가 여기야? 여기가 동키호테야? 여기가? 어 들어가자고 동키호테가 엄청 유산한데요? 그냥 잡다 한 거 다 판매 아 진짜? 세빙군 네? 제일 처음으로 뭘 사고 싶어요? 저요? 저 무조건 엄마가 시킨 카레요 카레? 엄마가 카레 사오래 카레도 팔아? 어 아 실례합니다 그 헤어반도 헤어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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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こちら 아 어디에 있는거야? 진짜 모르겠어요 아 헤어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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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헤어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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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뭔가 좀 아쉬워요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어요 아 형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네 수고 많았어요 우리 무대에서 있었던 그 헤어반도 미ce